너, 인나리 사랑하고 있어 배신 사이기 때문에 죽은 분이 결국 칸나온 때문에 죽게 되실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됐어요? 사람이 아니라 그런가 보죠? 뭐 어떻게 되나요? 죽어 그런 눈말을 가지고 있을 줄은 뭐하나 인간이 다 됐구나 임무수행 중 인간의 감정을 느끼거나 사랑에 빠지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황빈당! 그때도 나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나의 형사님도 안 죽어요 약속해요 한다온이 지옥 가는 거는 못 막아준다 내가 당신 지킬 거야 다신 한적 하지마 너는 어차피 당민 한등 못 이겨 얼마나 사랑했지? 걱정마 지옥 가도 내가 지킬 거니까 사랑합니다 네